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은 크게 떨어졌는데 라면값은 왜 안 내리나 정부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라면 업체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가격 인하를 압박했는데 다른 식품기업들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가 일요일이었죠. TV프로에 나와서 국제 밀값이 반값이 됐는데 라면값이 라면 업체들이 지난해 밀값이 올랐다면서 라면값이 크게 올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밀값이 떨어졌으면 다시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니까 라면 업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라면값이 많이 오르기는 올랐어요? 라면값이 5월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다라고 비교해서 3.3% 올랐는데 라면값은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느냐. 13% 상승을 했습니다. 3배 넘게 올린 거네요, 물가 상승률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5개 드릴을 산다고 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느냐. 이거 한 4천 원 초반이면 샀었는데 4,500원이 넘어야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 품목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라면값 상승폭이 다른 식품이나 다른 물가의 상승폭보다 제법 크더라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의 말은 라면이라는 상징적인 제품을 탁 집어서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품목들도 이렇게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고 가격을 잔뜩 올려놨는데 그러면 원재료 가격 떨어지면 내렸다는 기업은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뭐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불펜에서 인플레이션 대기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상비군들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 밀가격은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네, 국제 밀가격은 그 사이 1년 사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 밀가격은 톤당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3만 원 수준에서 지금 29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라면 가격은 그 사이에 4천 원 선에서 4천 5백 원이 됐다. 저게 5개들이 번들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원자재 우리 라면 먹으면 이게 밀로 만드는 거구나 확실히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값은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라면값은 왜 11% 이상 올랐을까.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이 얘기가 지난 일요일에 추경용 경제부총리가 탁 집어서 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라면값은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라면 회사들도 할 말은 있겠죠. 라면 회사들이 하는 얘기는 라면값에 이 밀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많이 올랐고 물류비, 인건비도 다 올랐는데 라면 1개 만들 때 전체 원가의 절반 정도는 이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물류비 같은 게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떨어졌다고 하는 그 밀값 실제로 밀가루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한 반년 정도 걸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작 들여오는 밀가루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밀가루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건 떨어지지 않건 작년에 10% 올렸는데 그냥 오른 가격에 공급을 한다. 우리는 비싼 값에 사오니까 반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에 재분 3, 4는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0% 올린 가격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라면 소비량 1년에 40억 개로 갑니다. 5천만 국민이라고 치면 저도 꽤 많이 먹는데 1인당 80개씩 먹는 세네요. 굉장한 소비량이죠. 그리고 굉장한 소비량이기도 한데 이게 불황에는 더 팔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식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외식비가 올라갈 때에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지 않거든요. 흔히 라면에 대체제로 아니, 그럼 빵을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면을 대체할 만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 딱히 그렇지가 않은 게 빵이라는 것도 이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같은 가격에 똑같이 2천 원이라고 해도 빵 2천 원짜리 구하기도 요새 쉽지 않거니와 식사를 대용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라면의 대체제로 빵을 선택한다 쉽지가 않고요. 서민 물가를 상징하는 제품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라면 물가가 크게 올라간다.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최근 들어서 라면 값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서민 물가를 제대로 잡고 있느냐, 잡지 못하느냐 아마 스스로 성적을 매기는 바로미터이기도 할 겁니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6, 7월 이후에 서민 물가가 잡힐 거고 하반기에는 경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상징적인 라면부터 잡고 다른 것들 출격되기 못하게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상징 식품의 경우에도 2,455억 원 매출은 그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240억 원 정도 올렸다. 오뚜기의 경우에도 8,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6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돈 잘 벌었다 이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업체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농심의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농심의 경우에는 라면 매출이 국내에서 크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 라면이 수출 물량보다 국내 매출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서 라면 가격을 내린다. 이 회사가 장사하기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작년, 작년 매출 대비 생각을 해보면 농심의 주가가 어제 오늘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라면 매출이 크기는 합니다만 이 회사는 수출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BTS가 이 회사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이런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BTS 덕이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온도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기는 해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특정 품목의 가격을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지만 또 국민들, 소비자들은 되물을 수가 있죠. 원자재 가격 이야기하면서 올렸는데 떨어졌을 때 그렇다면 단 한 번이라도 솔선에서 내린 기업이 있었느냐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라면 회사가 지금 화면에 나왔던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그리고 팔뚝까지 해서 사과사가 거의 전부를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독과점인데. 4강입니다. 네, 4강인데 이런 네 회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이 라면값 왜 논란이 나왔느냐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죠. 듣고 가겠습니다. 라면값이 오르게 된 것이 작년 9월, 10월에 이때 많이들 올렸습니다. 밀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로 이제 작년 9월, 10월에 라면값을 크게 올렸는데 1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밀가격이 내렸고 작년 말 대비도 약 20% 정도 내렸습니다. 밀가루 가격으로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소비자들께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추경호 부총리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가잖아요. 아, 밀가루가 모른다고 라면가 몰리더니 떨어졌으면 내리는 게 맞지 않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모든 품목이 그렇거든요. 사실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이라는 품목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식품 물가가 빈번하게 소비가 되어서 딱 집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최근 들어서 시멘트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석회 가격은 떨어졌는데 시멘트값은 왜 이렇게 폭등하느냐. 모든 현장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삼겹살 가격 이야기할 때도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져도 삼겹살 가격은 왜 메뉴판에서 여전히 높게 팔리느냐.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조정하고 싶은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발언이기도 한데요. 시장에 대한 논란과 또는 별개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릴 때는 시장 논리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으로 시장 논리라면 원가가 떨어질 때는 하락한 것도 좀 반영되는 게 시장의 논리가 아니겠느냐 뭐 정부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때마다 나오는 이슈도 하나 좀 지펴보죠. 소비자원이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헬스장 요가학원 먹튀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고객들한테 장기 계약 유도하고 또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고 잠족하는 사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휴가철 앞두고 여름철 앞두고 이제 수영장 가고 휴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제 운동해야 한다 이렇게 판촉들을 많이 하거든요. 10년 전 가격으로 고객님한테만 제가 판촉을 하는 겁니다 해서 문자를 보낸다고.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정된 한 100분 이런 분들만 선착순으로 10년 전 가격에 장기 등록을 하시면 깎아드릴게요 해서 회원권을 장기 등록을 하게 하는데 이때 유도하는 방식이 장기로 현금 등록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환불도 해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파란색이 헬스장, 오른쪽은 필라테스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온 권수입니다. 왼쪽은 작년 대비 2,654건이 지금 현재 구제 신청 권수고요. 우측은 800건 위로 필라테스 구제 건수가 늘어났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필라테스의 건수는 20% 정도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폐업 직전에 특가로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 이게 전반적인 특징인데 전국 단위로 굉장히 유명한 헬스클럽 이런 곳들이 판촉을 열심히 한다 이거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뭐 이런 사건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 계약하다 하면 위험하다는 것도 아는데 할 수 없이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팸플릿 같은 걸 보면 135만 원 X하고 옆에 65만 원. 이렇게 되면 마음이. 반값 이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로 3개월 하시는 것보다 현금으로 뭐 제가 한 10% 더 빼드릴게요 이러면 60만 원에 몇 회 이런 거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피해를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할부를 하시면 잔여 기간 동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신용카드로 나머지 기간은 제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 나머지는 금액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사에 입증을 하시면 이만큼은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하려고 운동장 찾았다가 스트레스받아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른바 역대급인 엔저 현상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죠. 원, 엔 환율이 800원대로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토익씩 그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만일씩 해가지고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추가되네요. 하루 또 약 5천 원 정도는 가장 낮은 환율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한때 8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이게 2015년 6월 25일 이후에 가장 낮은 환율입니다. 당시 환율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일본이 아베 전 총리가 아주 기록적인 엔젤을 추구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수준으로 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당시에 헬리콥터에서 앤을 뿌린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만큼 환율이 내려갔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앤테크에 나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돈 생길 때마다 앤화로 바꿔놓는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전액이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5월에 앤화 환전액이 301억 6,700만 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작년 5월하고 비교하면 대략 5배 정도 늘어난 그런 금액인데 4월하고만 비교해도 30% 이상 늘어난 그런 금액입니다. 앤화로 저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6월끼리만 비교를 해봐도 작년 6월에 앤화로 저금하신 분이 대략 잔액 기준으로 작년에 한 5조 원을 살짝 넘었는데 올해 6월까지 오면 1년 사이에 2조 원 이상 불어나서 올해 앤화 예금은 한 7조 원 위로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앤화가 지금 거의 덧떨을 데가 없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거죠? 네, 지금 상황은 일본 정부가 거의 의도적으로 앤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시도 부양을 하고 이걸 통해서 수출도 활력을 좀 주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한 800원 후반, 900원 초반인데 여기서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100원만 올라가도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시고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환전을 해서 이렇게 내가 여행을 가게 되면 쓰겠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건이잖아요. 앤저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미국 시장 이런 데서 서로 경쟁과 한 게 아닙니까? 우리 경제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거시적인 분석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까지 가지 않아도 반도체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일본하고 한국은 수출에서 경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앤저로 일본 수출이 유리한 환경이 되면 우리한테는 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에서 앤저가 장기화된다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긴장할 만한 상황인데 일본 입장에서도 인위적으로 앤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앤저라는 게 해외에서 일본으로 여행가기는 좋지만 일본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본이라고 뭐 천년만년 앤저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언젠가 금리로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일단 향후 1년 정도는 버티지 않겠느냐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버틸 것이냐 여기에 대한 플랜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박연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